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9월 모의고사를 잘 치르기 위한 화학학습법에 대한 퀘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. 우선 9월에 치러지는 이 모의고사에 대한 시험 범위를 우리 학생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. 이 모의고사에 대한 시험 범위는 대단원 기준 화학의 총 4단원이 있죠. 그 중에 2개의 단원이 누적되어서 들어갑니다. 그리고 3-1단원 즉 화학결합의 종류 부분이 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. 보통 이 부분을 한번 보셨다면 3-2단원이 분자의 구주, 분자의 극성이다 라고 하는 게 해당하는데 그 부분만 빠지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그냥 3단원에 한 85%, 90% 다 들어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. 그래서 네 이 공부를 할 때 자 1-2단원은 1학기 때 좀 시험을 다 치르셨죠. 그러면 2학기 중간엔 3단원이 대부분 시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아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. 자 다시 한번 화학결합의 종류, 전기분해, 인용결합, 곡류결합, 그리고 금속결합 따위가 다 나오고 분자의 구조는 극성 판단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화학결합의 종류 부분에 시간을 많이 배분하는 게 원래 맞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 이 부분 암기도 좀 필요하니까 암기 잘 해주시면 좋은데 이 화학결합의 종류 부분이 그러면 내신 대비도 좀 될 겸 모의고사 대비도 될 겸 정말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. 쌤이 여기에서 뭐 약간의 꿀팁을 드린다면 3단원만 해당합니다. 자주 나오는 물질을 암기하는 게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3단원에서는요. 잘 생각을 해봐요. 평가원에서, 교육청에서 아니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품자에 관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세상에 없는 겁나 미지의 물질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가 어려워요. 또한 우리가 외워야 하는 원자번호는 1번부터 20번까지밖에 없죠. 막 100번, 한 40번 이런 물질을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자주 나오는 물질은 냅다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거 한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주 나오는 물질의 예, CO2, FCN, NOF, CF4 등등등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보시면 자주 나오는 물질의 예에서 공통점을 한번 뽑아보실까요? 5초 드릴게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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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모두 2단, 2주기죠, 2주기. 그러니까 1주기, 2주기, 3주기 중에서 2주기로 구성된 물질을 선생님이 뽑아서 뒀습니다. 그래서 보통 시험에도 다음은 2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에 대한 정보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들 그냥 이것만 외우는 건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자, 루이스 전자점식, 루이스 구조식 다 그려야 하고요. 공유 전자쌍의 개수 쓸 수 있어야 되고요.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도 다 써서 비교를 한 후에 머리에 주입시키고 네, 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 물질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, 이 물질 중에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비가 같은 거 다 골라. 그럼 선생님, 어, 예, 아, 예요. 뭐 이렇게 뽑을 수 있게 이렇게는 연습이 되고 암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. 네, 좀 이야기 드릴게요. 되게 단순해 보이고 정말 뭐 별 거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. 진짜 중요합니다. 얘들을 바탕으로, 네, 변화가 되고 문제가 살짝살짝 변하고 난이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내신 대비 겁나 했어.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까지 되었는데 어, 쌤, 그러면 1, 2단원을 복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죠. 네, 어, 보통 고2 교육청 모의고사는요. 그 전년도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들을 좀 연습할 수 있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작년 이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뭐 6월, 9월 모의고사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싹 다 문제를 풀어보면 너무 베스트겠지만 어, 사실 뭐 화학도 있지만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많은 모의고사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면 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죠. 그럼 그때 약간 예를 보여드릴게요. 작년 수능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. 싹 다 푸는 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, 몰과 기체에서는 밀도를 가지고 발문을 했네. 조건이 밀도인데 어, 기체가, 어, 서로 다른 기체가 존재하네. 그러면 부피와 기체에 대한 지향에 대한 단서를 잘 이용해야 되겠네. 그리고 X와 Y의 원자수에 대한 비율이 잘 나오니까 X, Y의 원자수, 예를 들어 뭐 N과 O라고 한다면 NO, N2O, NO2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잘 나올 수 있네. 어, 근데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가 혼합되어서 나올 수 있네. 나는 이걸 보고 어디까지 단서를 뽑아낼 수 있을까? 이 정도. 보기 기옥, 니은, 디귿은 없지만 이걸 보고 내가 A와 B에 대한 어떤 단서를 어디까지 찾을 수 있을까? 이런 고민 되셨죠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요건 이제 1단원에 대한 양적관계죠. 자, 이건 아, 양적관계는 점과 유형과 서로 다른 부피비로 반응하는 유형 두 개로 구분이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아, 작년은 서로 다른 부피비로 서로 다른 몰수비로 반응하는 이러한 유형을 줬는데 음, 질량이 나왔네? 그럼 이 질량이라고 하는 단서를 내가 반응 전후 존재하는 물질의 몰수라고 하는 단서로 바꿔서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단서를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아, 적어도 요러한 유형은 질량비와 몰수비가 비례한다라는 걸 내가 잘 한번 써봐야겠네. 뭐, 이 정도. 자, 이 정도는 한번 눈으로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자, 이러한 유형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 네, 고2, 9월 모의고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200% 장담합니다. 그래서 3단원 위주로 공부한 이후에 1, 2단원은 네, 6월, 9월 즉 평가원 고3 모의고사를 좀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. 물론 2023년도 네, 6월에 치러진 고3 모의고사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. 네, 뭐, 이 정도 공부해 주시고요. 9월 모의고사 잘 치러 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여기에서 고1 그리고 고2 학생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모의고사 정말 잘 쳐서 좋은 결실 나오면 좋은데 올해는 되게 시험 일정이 특이합니다. 추석 전에 모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학교가 전국 단위의 반. 추석 이후 10월 한 셋째 주 정도의 시험을 치르는 학교가 전국 단위 중에 반이 있습니다. 그러면 추석 전에 시험이 다 끝나는 학교는 10월이 비어요.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? 4단원 공부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10월에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학교도 있습니다. 그러면 8월, 9월 시간적인 요유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럼 그때 3단원과 4단원을 모두 학습 미리 다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올해 학사 일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내신 대비 준비하면서 계획표 정말 잘 짜 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저는 이번 캐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